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에 오늘 신상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연휴를 맞이해서 장수동 인천대공원 쪽으로 놀러오실 분들은 많이들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요아이는 오로라 오로라 이렇게 금도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오로라 잘 고르시면 금들도 있습니다 오로라구요 요아이는 레티지아 아주 레티지아가 너무 싱그럽죠 아주 밥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티지아 현대다육은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합니다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요아이는 레드베리금 레드베리금 이렇게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레드베리 아주 포도송이 같이 묵으면 묵을수록 포도송이 같이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네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조이스 틀루크금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아주 밥도 많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적심 군생을 만들었어요 요런 아이는 한 포트에 2천원 합니다 조이스 틀루크금 한 포트에 2천원요 네 퍼플라이트가 아주 싫어고 좋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퍼플라이트 4포트에 5천원요 네 요아이는 레드베리 레드베리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 살구미인 금 살구미인 금 요런 아이들은 한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요런 애들은 자구가 굉장히 많네요 살구미인 금 5천원요 네 요거 요아이는 소인제 금 소인제 금 요아이 원래 8천원씩에 팔던 건데요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한 포트에 7천원씩에 파신다고 합니다 7천원요 이렇게 염자도 있고요 큐빅 프로스티 요런 아이도 있고 네 요런 아이는 축전 축전 여기 꽃이 예쁘게 풀린 아이들인데 요아이도 밥이 굉장히 좋죠 요런 아이 7천원에 팔았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요런 아이 6천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런 앙무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얼큰이 백봉이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세상에 이 입장 하나가 15cm는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20cm 될 것 같네요 요렇게 백봉 얼큰이 요런 아이 3만 5천원 합니다 3만 5천원 엄청 큽니다 어우 너무 멋집니다 네 요렇게 현대다육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요런 블루엘프 같은 애들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화재 화재 아주 화재가 굉장히 예쁜 애가 들어왔습니다 화재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로우 로우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요 여기 홍매화가 아주 굉장히 튼실하고 좋은 애들이 들어왔는데요 홍매화 요런 아이도 몇포트 합식해서 자구가 꼬집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기르면 너무 좋죠 홍매화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아이는 큐빅프로스티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 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아주 아파트에서도 키우기 좋고 웃자라지 않고 요런 애들은 적심을 해서 자구가 요렇게 아주 따글따글하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애들 콩분에다가 예쁘게 굳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아이는 흑토이 흑토이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요 요아이는 염자 꼽히는 염자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아이는 핑클루비 핑클루비 아주 싫은 애들이 왔는데요 핑클루비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요 아주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요아이들은 로우철화 로우철화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아이는 러블리 로우즈 모두가 다 좋아하시는 러블리 로우즈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런 흑모야도 너무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와있죠 로치 로치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아주 오늘 짱짱하고 예쁜 애들이 나왔네요 온슬로우 요런 애도 4포트에 5천원 요 네 요런 방울복랑 방울복랑도 아주 딱딱하고 예쁜 애들이 있고요 요렇게 정야같은 애들도 있고 요런 야곱센이 아주 보랗게 보라보라하게 물들은 아이죠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 루비틴트 루비틴트도 굉장히 싫은 애들이 들어왔네요 루비틴트 아주 코끝을 요렇게 빨간 점을 찍는 요런 아이들 요 아이도 합식해서 키우면 너무 좋아요 루비틴트 요런 아이와 아주 오늘 좋은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4포트에 5천원 요 네 요런 아이는 블리엘프 블리엘프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용피 요기 노지월동도 되는 아이예요 요런 용피 요런 아이도 아주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소인제 요 금이 아니고 요런 애들은 그냥 소인제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이렇게 입장이 좁아지면서 굉장히 예뻐요 네 요 아이는 홍옥 홍옥 요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아주 홍옥이 아주 물듬의 대명사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라 금 요런 아이들은 오로라 금 요런 아이도 있고요 네 요렇게 적귀성 적귀성도 아주 굉장히 밥이 많습니다 적귀성이 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런 아이 한 포트 사서 기르면 아주 화분이 넘치도록 자랄 것 같아요 적귀성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요런 아이도 9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화리노사 두둘러야 종류인데요 요 아이 아주 분도 뽀얗게 이렇게 앉히고 있죠 요 화리노사 원래 2만원씩 받았던 건데요 지금 이제 2개 남아가지고 만 5천원씩에 파신다고 합니다 화리노사 원래 요런 아이들 비싼 아이들 아시죠 네 요 아이는 화이트그린이 화이트그린이 머리 두수가 굉장히 많죠 머리두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아이 만 5천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요 원래 이거 화이트그린이들 얼굴 두수대로 가격을 받던데 요 아이 만 5천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둘레야 종류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연봉 굉장히 멋진 애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 3만원 합니다 아우 너무 아주 입장도 엄청 큽니다 무슨 숟가락보다 더 커요 요런 아이 연봉 하나에 3, 여기는 지금 모판에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 하나에 3만원씩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코너들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예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코너예요 지금 이렇게 꽃 꽃 필려고 아주 빵빵하죠 요런 코너 요런 아이들은 만원합니다 요렇게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요기 지금 아주 곧 터지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마커스 아주 마커스가 목대도 이렇게 좋고 아주 묵둥입니다 요런 마커스 요런 애들 사다가 심으시면 절대 죽일 일도 없고 굉장히 좋은 아이가 왔는데요 요런 아이 만원합니다 만원 마커스 분도 이렇게 커다란 분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예요 요런 마커스 만원합니다 네 요런 아이 악무도 늘어지게 키우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요런 아이 7,000원 합니다 악무 7,000원 하고요 요 아이는 누다 누다 요런 아이도 만원합니다 누다 만원이요 예 요 아이는 로우 로우 군생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화분이 큰 화분이 이렇게 심겨진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만원합니다 로우 요 철화랑 같이 엮여있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 아주 엄청 큰 화분인데요 요런 아이 만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로라도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로라도 레드베리처럼 기르면 아주 솔방을 같이 예뻐져요 네 요 아이는 사랑무 사랑무도 요렇게 이제 사랑무 조금입니다 아직 목대가 형성되지 않은 요런 아이들도 4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까라솔 까라솔 아주 꼬집게 오면 자구도 많이 나오는 아이죠 까라솔 요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여기 아주 캉캉도 커다란 대품이 왔는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이렇게 프릴이 많이 잡히고 이렇게 멋진 아인데 원래 만원 받으시는 건데 9,000원까지 파신다고 합니다 캉캉 요렇게 예쁜 애들도 있습니다 아주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캉캉 요런 아이 9,0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쁜 애들 보시러 운동 삼아서 많이 놀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